아, 우리 동네 담배 가기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놈이 곱게 비싼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우, 기우, 기우 늘어나고 아시나 새침대기 와! 앞집에 벌뚝이 녀석을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녀석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았나만데 아, 기대하시라 해봉받고 아, 나 아침에 적둔 방래 하나 살아나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성인을 살짝 듣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새움 한 판을 벌인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차례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있어 비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, 호빵빵 그런만하고 인대로 물러난 해장통장이지 그 아가씨 발끈한 소리 맞춰 빛나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되지 번호 붙여 하나, 둘, 셋 또 위대한 소원 나의 끝 바로 그때 이거 찬자단 남내끼리 골목길에 비해서 아랫동네 불량배대석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겠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, 하늘 빛이 노랗다 다 죽였다, 다 죽였어 아, 하하하.. 우리가 온데 담배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때 보다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오면 웃어주는 아가씨 잔뜩 말 사랑해 나는 지금 한 병 사러 간다 소주도 한 병 사러 간다 맥주도 한 잔 사러 간다 나는 연주가 좋다 감사합니다